전기자전거로 언덕에 올라가고 있는데요. 5단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 힘에 절망밖에 안 들어가요. 힘차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서 웬만한 힘에 있는 언덕길은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제가 일반 자전거 타고 올라가시는 분을 초월하겠습니다. 얼마나 편하게 올라가는지 보세요. 너무 편해요. 지금 15kg로 올라가고 있는데 힘이 못 힘들지 않아요.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해요.